안들어올거같은데 어? 왜냐면은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됐거든요 어? 왔다! 야! 왔어 성우가 안들어갔췄스 수없이 허긋난대도 기다리게 아무리 크아스마파도 웃어볼게 해 블리자드 서브 오류였다 어? 굳이 너한테 쫄 이유는 없이요 어? 아 맞다 가림마하고 자아 랜덤할게 랜덤 고고 가겠습니다 자아 아이고 또 수원 감사합니다 오 테란이 나왔어 자 테란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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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란데 토스존이라 일단은 아까랑 똑같이 나와버렸네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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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택한 발장 5,000원 3,000원도 어떠세요? 핵미션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상대가 이제 아주 무난하게 가고 있단 말이죠 벙커를 한 번 또 지어주겠습니다 슬슬 이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어? 야 질럿이 있었어? 잠깐만요 잠깐만 야 질럿을 못봤네? 큰일 났다 자 지워야 되는데 이거 한 마리 정도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요 자 케디양 이제 수비입니다 케디양 상대방 보일뿐 해주세요 아이고 또 후워도 감사합니다 자 벙커 수비 한 번 해주고요 죽습니다 자 자 일단은 위험할 뻔했다 어? 위험했어요 핵뿌리 한 번 올려주고요 한 번 들어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안 돼요 그렇죠 주거 운명이었다는 거지 한 대씩 계속해 주자고 어허 좋아요 어? 여기있는데 예 실시 fel은 또 후원도 jug 일단 알겠습니다 자 드라군 짤짤이 치기 좀 부담스러울걸 이제 어? 컨디션 일단 좀 맞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호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2호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3호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3호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3호 또 3호 또 아! 개손해!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개손해봤어요 일단 욕심부리다가 큰일이 나버렸단 말이지 일단 탱크 나올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마리를 다시 채워줘야겠네 이러면 탱크 나올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허렛도 한번 지워주자구 자 하나씩 소비중기중 소비중기중 군대가 이제 슬슬 이제 멀티를 먹을 것 같아요 압박을 이제 슬슬 줄줄이 하겠습니다 소기적으로 하면서 말이죠 탱크가 이제 탱크가 이제 떴단 말이야 자 하나씩 싸다고 때려주고요 좋습니다 자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상대 일단은 두루치기 한번 들어갈 예정이구요 어 드라군에 드라군 세 Sylvie 어 잠시만요 이거 드랍이라는거지 리ермbür 드랍이랍이란거죠 riminal지 오히려 이제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 wtedy 이제 제거가 되기 전에 자 미리 이제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 사전차단 자 그렇죠 자 리페어 궁극의 기술 좋아요 우리 엄마도 알아 자 거래에서 이제 둘러줍시다 이 정도도 이제 공개해주고 가스도 타자고 자 여기 리보고 있죠 자 이거죠 여기 병력 다 잃었단 말이야 아야 아 아 자 과감하게 상대 병력 없습니다 스탑포트 올리고 이제 핵폭탄 준비하겠어요 상대는 이제 공격적으로 못 온단 말이지 로보틱스가 3시에 있을 예정이에요 3대씩 싸다고 한번 때려주면서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가진 않을게 로봇을 깰게요 저는 이제 길게 볼겁니다 길게 아카데미 지워주면서 로보틱스 여기 있죠 질러지 있네요 자 어딘가 있을텐데 자 하지만 상대는 이제 제발 오지마라 하는데 안갈게 핵 쏠거야 창피하네 근데 자 윤승노님 슈퍼채팅 2만 원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식은 패드로 가면 갈게요 자 이거 도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성주님 슈퍼채팅 1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주님 또 만원 넣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있어요 트리플을 먹었나 자 트리플을 어 지금 질면은 좀 공처를 못하겠지만 없네요 다행히 핵발당 5천 원에 한도 열발 얹어요 자 드랍식은 좀 가볍게 써주면서 가겠습니다 인구가 뚫리는대로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핵 트리플을 지었습니다 상대도 그 베럭이 여기 있구요 2베럭스 올려줄게 하하하하 자 코보트 옵스 한번 올려줍니다 베럭은 일단 지워주구요 자 시않고 잘합시다 어 나머리도 하나 지워주면서 속업 투 셔틀 일단은 속업이 되서 오고 있습니다 상대 자 한번 이제 잘 막아줄 준비를 해야겠네요 근데 이거 들킬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잘 준비했으면 트로보틱스 같은데 히즈모드 준비 한번 해주구요 자 하나 일단 제거해주고 하겠습니다 리스키 위페어 5초 자 터릭공사 좀 해주면서 그래도 이제 건물은 잘 지켰다고 볼 수 있겠구요 속업 셔틀이 이제 그 느릴 수가 있단 말이지 옵저버라던가 이제 그런게 좀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드랍쉽으로 똑같이 이제 맞불 작전으로 한번 가자고 말툴 작전으로 한번 가면서 이제 수비를 한번 해주도록 하구요 레이스가 또 있단 말이지 나는 여기도 유클리어 사일로 한번 가주구요 자 여기 한번 오고 있죠 자 한번 잡아줄게 이거는 이제 스캔인 줄 알걸 자 벌처 드랍 한번 갑니다 벌처 드랍 가볍게 견제 위주로 한 대씩 이제 때려주면서 말이죠 자 여기도 한번 떨어지면서 마인을 한번 좀 시원하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러 아카이브 가고 있죠 템 아카 자 수비가 일단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랍쉽 꾸준히 찍어주면서 어 풀루킹 안했다 풀루킹 해줘야되고 템 개발이 이제 들어갑니다 템 개발 들어가고 풀루킹 이분 좀 꾸준히 찍어주면서 하나 더 개발해야되는데 일단은 좀 인구가 막혀서 두발까지만 일단 먼저 가면은 조 취소 어 서클 지었구요 좋아요 괜히 죽였다 그래도 좋은 희생이었습니다 자 의미없는 희생은 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서랭공사 이제 잘해주고요 베스트 잘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드랍쉽을 쓰면서 이제 천천히 이루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핵개발만 봐도 설렌다 또 의미 한번 이제 또 해주면서 알고보고 감사합니다 슬슬 이제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 슬슬 자 일단은 시즈모프 한번 해주면서 개발이 완료가 됐죠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클로킹을 한번 해주면서 갑니다 클로킹 한번 해주면서 상대가 이제 옵저버가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내려줄게 내려주는데 자 일단 잘여줘야 돼 안보이게 좋아요 자 갑니다 이거 모를 수 밖에 없지요 여기 한번 때리면서 이제 견제 한번 가면서 갈꺼야 동시에 자 여기 견제 한번 가면서 벌초 드라마 한번 가면서 말이죠 자 상대 이제 아비터 갈 준비 여기 몰래 한번 더 여기 한번 내리구요 한번 이제 또 터트리면서 여기 벌초 견제 자 여기 한번 더 대놓고 갑니다 그렇죠 펑펑 터질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어 여기 한번 더 자 자 오추어 3방향에서 이제 터지고 있단 말이야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3방향 이제 핵 견제 여기 또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아주 좋아요 그런데대로 자 다시 한번 더 견제 들어갈 예정 드라즙이 또 살아왔죠 한번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구석에 하나 숨어있어 일단은 그래서 이 Würth을 조금 더 한번 더 해주고요 복개발이 또 스위치 완료가 된단 말이지 아하하하 으히히히히히 아씨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구요 자 bonstr 계속 나온단 말이지 락다운 업그레이드로 이제 같이 곁들여서 해줄 예정이에요. 한 번 더 갈거야. 클리어 사이로를 좀 더 지어줄까? 자 한 번 더 갈 예정. 클리어 사이로를 하면서요. 여기다 한 번 또 태워주면서 자 여기 옵저브를 놓았을 것인가 상대가 과연. 야무진 자리거든요. 잘 안 내려지긴 하지만 야무진 자리입니다. 야무진 자리입니다. 빨리. 됐다. 됐어요. 여기 한 번 또 쏴주면서 갈게. 자 견제 한 번 또 들어갑니다. 마인 한 번 깔아주면서요. 꼭 저고 갈 때는 부속에서 떴단 말이지. 하지만 여기 내줬어. 여기 핵 한 번 쏴줄게요. 여기 클로킹 클로킹 한 번 더 풀고 자 난리 났습니다. 상대 일단은 앞마당 더 깨졌단 말이지. 자 아주 좋아요. 옵저보가 있네. 옵저보. 옵저보 옵저보 옵저보. 아 있어요. 일단 어두운수 없으니. 하지마요. 야 여기도 안 떨어졌나 본데. 상대는 가난하다고. 옵저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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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한 발 남았어. 근데. 어? 자. 이걸 어디다 쏘는 게 좋을까. 그러면 마인 한 번 또 깔아주고요. 옵저보가 지금 소급이 돼가지고. 아주. 옵저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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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만 좀 취소시키자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 핵이 없구나 어허 들켰습니다 일단 팩토리를 좀 올려줘야겠네 팩개발 이제 좀 더 들어갈 예정 패스도 한번 또 찍어줘야겠네 자 나 불고 있어 갈대 가더라도 아직 한 발 남아 있다는 거지 뭐 하나 했네 이 친구 한 번 더 여기 야무진 자리가 근데 좋네 어 마나가 딱 댁이 있었단 말이지 아 여기 있네요 이제 욱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를 챌 거야 아마 이건 어쩔 수 없고요 핵 쏘기가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지상군을 좀 구축을 해야겠어요 자 물레몰티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했다는 좀 야무지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잘 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핵들을 지금 세 발에 이제 두 발 장착 총 다섯 발이 장착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 한 번 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퇴로 쪽에 한 번 쏘겠습니다 퇴로 후방 공쇄 말이죠 자 여기 한 번 사운드 공격 좀만 기다려봐 자 이제 빼겠죠 빼봐 빼는 게 좋고 여기 핵이 떨어진단 말이야 핵이 떨어져 어 안 빠지네 약간 이게 실수 자 자 핵 시러움 수만 여기 있나본데 자 야 좀만 늦게 좀 빨리 빠지지 어 여기도 이제 핵이 있네요 두 발 두 발 한 번 여기다 쏴야겠다 자 여기 한 번 두 발에 넥서스 한 방 펴시거든요 여기 한 방 더 뭐였다 어 아 이거 계속 날아가잖아 그러면 어 아 아 참 영역을 좀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 이거는 자 아 눌러주고요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겠어요 상대가 이제 아비터도 뜨기 때문에 한 방 전투를 또 잘해줘야 됩니다 자 한 방 전투를 말이죠 이 쪽으로 다 보고 있네 가는 곳마다 어 그러면은 한 번 이제 갈 준비하겠습니다 병력 모아가지고 상대가 이제 병력이 그래도 이제 많을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고스트 한 번 찍어주면서요 고스트는 일단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 때문에 인구수가 좀 많이 차지한단 말이지 일단 스캔이 없기 때문에 데스를 일단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 데스 자 병력이 많아요 상대 리쿨 뭐야 어 리쿨 뭐야 왜 왜 그 뭐야 왜 리쿨 얼린다는게 데그맨이 아니 리쿨이 탱크 머리에 썼어 이 친구 자 한 방 이제 또 가겠습니다 정면에 이제 정신없이 하면서 갈게요 그래서 그래야 핵 적중률이 또 높아진단 말이지 자 여기 스티브도 한 번 해주고 자 아 한 발 쏠게 여기 한 발 두 발 두 발 동시에 정면으로 한 번 갑니다 그러면서 일단 데려오고요 자 스펙이 무르가단 말이지 일단 근데 이제 동력은 많단 말이예요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줘야돼 스펙이 무르간게 이제 전수란 말이예요 저는 자 스펙 한 번 떨어졌죠 여기도 한 번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또 핵이 또 있단 말이야 두 발이 남았단 말이죠 두 발 자 두 발 남았고 데스를 계속 찍어줍니다 자 핵을 일단은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제가 자원이 저도 없습니다 여기 한 번 또 떨어지고요 두 발 펑 그렇죠 같은 자원을 상대하면 제가 좋단 말입니다 딱 여기까지 한 번 이제 하면서 다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는 일단 많단 말이에요 자원이 슬슬 많으니까 한번 준비해줄까 준비해주자 스펙도 한 번 달아주면서 말이야 여기 여기 자 자 자 자 어 게임으로 웃기는 재능이 있구나 어 어 아주 좋은 재능이 있어요 이 친구 어 자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그 아비토 일단은 그 이거 한번 걸어줄게 락다운이라고 하죠 얼음을 일단 두 발 걸었습니다 상대 하지만 고스트가 이제 많단 말이지 나는 락다운 한 번 더 좋습니다 한 번 더 어 잡아줄 고스트가 그 권리하실 때 없기는 한데 말이죠 자 분력 차이 심한 거 같은데 어 괜찮겠나 어 아직도 이제 포기를 모른단 말이야 이 친구 자 자 자 다 잘하지 어 자 이거 일단 계속 읽어서 갑니다 어 오스트가 좀 따끔해요 락다운 한 번 딱 꽂아주면 좋은데 됐다 자 마탄말이야 이렇게 무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천막 한 번 가보자 어 자 왔네요 오고 잘 좀 해봐라 어 적으로 한 번 가겠습니다 적을 적을 아 역시 김일성현 디그세트 아이고 또 3만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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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곰님도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으 아유 이루님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유 핵이요 헥 몇발曾经 일단은 모르겠네요 아직 아유 여기 하도 많이 있다 가지고 시간신탁 알파고 지윙이 안나네 자 일단은 불안하게 한번 가보자구요 불안하게 아 맨채님 3만원 감사합니다 사람 말했어? 채팅구도라 못봤다 사람 말에만 대답한다 나는 한마디로 지금 후원이 아니라는거야 후원 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포인쿨 한번 지어줄게요 이형수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안으로 아이구야 이룬님 핵미션 드렸는데 몇발인지 몰라 식장 드리고 갑니다 물결품을 깨고 아이구 또 핵미션 아이구 후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각발빨님 각발빨님 멜버누님 감사합니다 하일런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 이 친구 생더블 같은데 종찰 늦게 오는거 보니깐 DJP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송중기님 하일 환상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가봐야 해서 8년 부식이 미션 이거 보내고 갈게 형 뽀뽀해줘 아이고 멜버누님 또 30만원 아이고 미션 또 감사합니다 아이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우야호 이야 오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자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따자하오 아임 중고 데르크에서 잘 보고 있자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선 넘네 근데 이 친구 굴드 끄읍 생더블 선을 넘었습니다 이 친구 자 이곳 한곳도 말다 말아주자고 자 자 이곳도 감사합니다 야 왜케 귀찮게 구는거야 어? 죽어 임마 자 자 괴롭혀주자구요 이그재민이 님 슈퍼채팅 2천 모원 감사합니다 나갔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YS님 슈퍼채팅 3만 모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YS님 1만원 미션비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구 뽀뽀도 선 넘었다고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와 어? 자신있으면 한번 들어오란 말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미데랄 해주면서 자 스프라를 한번 가볍게 찌르면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미데랄 한번 써줄 예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자 잘 막아줄거야 좋아요 비비님 슈퍼채팅 2천 모원 감사합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골라에게 유화 자 히드라 이제 발견했어요 상대가 하지만 공격적으로 갈거란 말이야 나는 다들 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럿을 또 빼돌려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질럿을 또 빼돌려 쓸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자 패널을 좀 과감하게 지워주겠죠 아마 자 과감하게 지워주신다 과감하게 자 하지만 좀 늦은거 같은데 친구 자 로고원도 감사합니다 자 오호 많이 늦었어요 친구 보보도 이제 대응이 안된다는거지 보보도 자 난리가 났다는거에요 질럿을 돌리다가 말이지 퍼세어였네요 어 지시하구나 어 자 굉장히 시시하단 말이지 질럿 돌리다가 아주 훈주를 났어요 친구 이대로 일단 계속 찍어주면서 당해져서 돌아와라 어 자 일단은 어 많이 당해요 친구 자 콕콕곤이 범접할 수 없는 벽이 생겼어요 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지가 이렇게 또 나와버렸네 여러분들 야 야 근데 좀 허무하게 끝났네요 어 아까 그 뽀뽀가지고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이제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어 오케이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